런닝이 얘가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런데 메쉬 타입이 사실은 풍기인견에다가 메쉬까지 들어가 있으면 여름에 보여드릴 수 있는 대단한 기능성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바람이 숭숭숭숭 통하는 메쉬까지 해서 얼마나 시원하고 쾌적하겠습니까? 이런 속옷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? 풍기지방 가서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을까요? 이런 구성 가격에는 정말로 그 어떤 곳에서도 찾기 어려우실 거고 1장, 2장, 3장, 4장, 5장. 5종, 5종의 혜택을 런닝을 구입하시는 분들 다 드리겠습니다. 이러면 풍기인견의 팬티와 풍기인견 런닝 같이 보시면 위아래로 정말 쾌적하겠고 시원하실 거고요. 그렇죠. 오늘 파자마. 네, 파자마. 이것도 풍기인견 100%로 준비를 하는데요. 고객님. 한 벌당 이 파자마도 5만 9천 원씩 하거든요. 지금 소재 한번 보시겠어요? 완전 딱딱딱딱딱. 저 피부에 들러붙지 않고 역시 또 밴드 타입으로 되게 편안하게 입고 벗기도 편안하시고 집에서 워낙 홈웨어로 입이 너무너무 좋은데 파자마를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오늘 트렁크든 아니면 드로즈든 여기에 런닝 선택하시든 무조건 파자마까지 두 벌을 다 챙겨가시는 거고요.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은 여러분께 단 한 번의 특집전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면, 티셔츠, 반팔 티셔츠를 상품평 작성하시면 무려 두 벌을 보내드리는 찬스. 오늘 총 9종의 찬스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